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국방, 군사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종대 연세대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참 이거 모셨으니까 이건 또 여쭙고 가야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저 이전 관련해서 개입 의혹 받고 있는 천공. 그런데 열심히 조사하겠다 이러더니 오늘 또 참고인이라 소환조사 어렵다 이렇게 쓱 또 한 발 물러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제가 12월 5일 날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석 달이. 그리고 다 조사받았어요. 예컨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또 공관장 전부 다 조사를 받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다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협조했거든요. 그렇죠. 천공만 하나니까.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도 조사 받았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자청해서 좀 땡기자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피고발인이면 오히려 제가 소극적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고발인이 된 것 같아요. 저분들은 억울하다는 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경호차는 cctv 협조를 안 하다가 이제 겨우 했다는 거고 이게 뭡니까 고발을 했으면 진상규명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이나 지났는데요. 3개월도 더 지났죠. 그리고 지금 청공 측에서는 관저에 갔다 안 갔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네. 맞습니다. 아니 갔으면 안 갔으면 안 간 거지 무슨 입장이 없다요. 법무팀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진실규명은 끝났다고 봅니다. 아니 안 갔으면 진실 얘기하고 다 끝난 일이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옛날에 더 탐사에서 청남동 술자리 의혹은 엄청나게 빨리 수사하더만요. 그러더니 바로바로 그냥 경찰의 실력을 보여주더니 왜 유독 이 것만 이 별거 아닌 사건을 가지고 간단한 사실규명을 가지고 석 달이 넘도록 그냥 제자리 걸읍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건 경찰 실력이 이럴 리는 없거든요. 이거는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미 사실은 진실은 밝혀진 거나 다름이 없다. 시간 끄는 자가. 반면에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한 별건으로 군사기밀 노설에 대한 건 엄청나게 빨라요. 또 빠르죠. 9명이 와서 집안 압수수색하고 벌써 조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빨리 청공 쪽을 의혹 규명 했더라면 1월 초에 이거 다 끝났습니다. 우리 법원이라고 해서 법조계에서 내려오는 몇 가지 금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실관계 밝혀지는 걸 그렇게 뒤로 미루면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 같은 피고발이는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일관계도 그래요. 한일관계 총평부터 좀 해 주시죠. 군사 안보 분야 관련돼서 총평. 일단은 지금 일본의 여야 정치인하고 언론에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타격 표적이 돼버렸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윤 대통령한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얘기했다. 일본. 또 초계기 진상규명 재발 방지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다음에 총리는 위안부하고 독도 얘기했다. 이게 그냥 언론에 미친 듯이 막 나가고 있어요. 일본 언론에. 그것도 언론사 간에도 경쟁에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내가 윤석열을 세게 다뤘다는 걸로 자기 지지율을 높이려는 경쟁에 우리 대통령이 딱 뛰어든 거예요. 소재가 됐어요. 소재. 그렇게 되니까 외교부와 지금 대통령실이 수습이 안 되는 게 아니 이 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민감한 얘기들이라는 게 계속 나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묵었던 도쿄의 호텔은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당별로. 그래서 와서 아주 만나고 간 걸 무슨 정과를 과시하듯이 이러면서 내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러댔다고. 내가 이렇게 세게 다루고 왔다. 이게 이제 홍보 포인트가 됐어요. 일본 정치인들한테. 그게 다 우리 지금 후폭풍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선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진실게임이 됐고. 진실게임이 됐습니다. 위안부 합의 실행해라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일 초계기 갈등이 그렇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또 오염수 방류 문제가 그렇고 지금 평소에 한국에 대해서 아쉬웠던 건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 수습을 못하잖아요. 우선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거나 중요한 의제가 아니라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국익과 관련된 겁니다. 이 사안들이. 그러니까요. 정식 의제가 된 적은 없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했다는 건가.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이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럼 대통령끼리 얘기했다는 건가. 이런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너무 계속 정부 측의 해명에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들이 너무 많이 계속 붙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게 미래가 중심의제였다. 그러니까 현재도 아니고 미래가. 그래서 미래에 관한 데 의제를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무슨 미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가 공급망에 관한 문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교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미래에 관한 얘기라면 어떤 이런 문제가 왜 우리의 국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건너뛰거나 생략하거나. 대충대충 얘기를 해보니 추상적이에요. 미래가 뭡니까 도대체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소미아는 비정상화된 적이 없지 않나요? 종료된 적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활성화됐다. 이건 정부 평가예요. 제 평가가 아닙니다. 활성화되어 있다. 지금도. 그런데 정상화라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법적 지위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건부 유예를 했다가. 그게 문재인 정부죠. 그다음에 조건부 유예 중단 선언을 했다가. 그러니까 조건부 유예하겠다는 건 자동 파기가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통보한 걸 다시 유예했다가 이번에는 그런 조치마저 없앴다 해서 정식 협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갑니다. 이건 정상화 선언을 하든 말든 돌아가는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잘 돌아가요. 그리고 또 이 지소미아는 우리는 정보 공여국이고 일본은 수혜국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탄도나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점에서 열도를 넘어가면 일본이 정보를 조금 더 가질 수는 있겠죠.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그렇죠. 이게 지구 공률에 의해서 일본은 레이더가 수평선 넘어온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승해서 한참 지나야 북한 미사일이 탐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추적이 안 됩니다. 그때쯤 중거리 미사일 이상은 단 분리가 돼요. 추진체와 탄두가. 그러면 우리는 한 발의 미사일이 지금 분리됐다고 보고 일본은 두 발의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종종 그런 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수가 틀립니다. 엉뚱한 낙하물을 또 추적합니다. 이러다가 이걸 판단을 잘못해서 오경보가 울립니다. 엉뚱한 지역에. 이게 다 정보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상승 단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에 제공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데. 그건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미리 얘기했던 건 아닌가요? 지소미아는 이게 활성화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사후 정보 교환입니다.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오후에 정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준다는 건 지소미아 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앞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걸 완전히 초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100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백억 달러의 정보 가치가 있고 정보 원가로만 따져도. 그런데 이거를 동맹관계가 아닌 국가한테 미사일 실시간 정보를 줄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뭘 믿고 준다고 하는 거예요? 법상 뭐? 만들 겁니다.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곧 한일 외교 국방 차관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규범 체계를 한일 간에 만들면 그것이 바로 유사동맹이 되는 어떤 입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유사동맹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대로 군사협력을 거의 준 동맹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하면 로우 데이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석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가 일본에 그대로 제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 정보가 다 유출됩니다. 우리 레이더의 성능 주파수대형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건 웬만한 동맹 사이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얘기도 저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또 요미우리 신문에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어느 누구도 남한의 동의 없이 남측의 동의 없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명토 박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3종 문서에 대해서 일본의 보안 3종 문서 작년에 개정된 거 12월에 다 이해한다. 미사일이 열도 위로 날아가는데 반격 능력 갖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반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북측에 반격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남쪽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북측에 반격하는 것에 대해서 남쪽이 동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우리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지만 일본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할 수 있다고 북한은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제법적으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넘어가냐 하면 아까 제가 기술 정보가 넘어갔나 그랬지만 발사 원점. 원점이죠. 원점. 발사 원점. 이게 어디서 발사됐는가. 표적이에요. 그럼 이제 타격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원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런 정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활용하고 또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한국 측에 협조하겠다는 보장 없이 이 정보를 로우 데이탈 날것으로 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원점 타격용으로 쓰일 수 있죠. 그리고 원래 반격 능력이라고 그랬지만 원래 이름이 적기지 공격 능력입니다. 그랬죠. 그게 원래예요. 그게 이제 아베 총리 때 만들어진 미사일 종합계획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 미사일 종합계획은 일단 발사 징후만 보고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공중에서 요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얻어맞은 뒤에는 보복을 한다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는 뜻이요. 그 종합계획이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건데 이게 너무나 선제 공격으로 주변국에 비춰질까 봐 최근에 와서 말을 슬쩍 반격 능력이라고 바꿨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의 공격 미사일 증강의 어떤 배경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 적기지 즉 북측의 원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도 다 양해를 했단 말이에요. 삼종문서를 보안삼종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양해를 했다면 사실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넘어왔다가 흉악범 간 것도 왜 우리 국민을 보호 안 했냐라고 막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와 부속도서면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점 타격하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헌법상 그런데 그걸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한테 정보 주고 허용을 해 줍니까 무슨 권리로 오늘 진행자가 조금 약간 톤이 높아지시네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말이 앞뒤가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통일 반대 세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우리가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통합을 할 때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헌법적 가치와 일본의 안전보장문서에 지향하는 가치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걸 꼭 북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주된 위협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서에서 이러면서 반격 능력을 갖겠다고 하는 건데 이때 되면 사실 어떤 순간에는 중국의 심양 같은데 집단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둥팡 미사일 기지가 즐비해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중국의 연안의 전략기지를 억제한다고 했을 때는 일부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국의 연안이나 섬을 갖다가 중국이 침탈하는 것을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갖겠다는 게 일본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밀이 군사적인 상호운영상이라고 해서 군사적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오히려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없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우리 국민의 최고의 주권은 뭐냐 하면 헌법에서 표방하는 최고의 국가주권은 평화권입니다. 평화권. 네. 이거 이상 중요한 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밀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이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균사적으로 높은 최고의 신뢰 거의 중동맹의 상태에서 묶이게 되는 건데 이랬을 때 이 한밀 안보협력의 목적을 일본은 중국 견제라고 하고 우리는 북한 미사일 억제라고 하는데 각기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저는 각기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 이해관계 안 맞아요. 안 맞는다? 독도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중동맹이 됩니까? 그렇군요.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끼리 동맹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인류 역사상 현대에 와서 동맹국끼리 영토 분쟁하시는 거 본 적 있냐고. 그럼 누군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네요. 저는 이것도 좀 공동 기자회견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회를 출범시키려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대회를 nsc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경제안보를 nsc 여기는 군사안보조직 아닙니까 nsc는? 저는 국가안보기관이 경제대화를 주도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보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경제안보대회. 이게 바로 미국 프레임이에요. 미국의 반도체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요. 그걸 미국의 산업부가 그걸 주도했습니까? 미국 국방부가 했어요. 이제는 경제를 안보 논리에 종속시켜버렸다고요. 미국이.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중국 배제 전략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재벌회장들 같지만 앞으로 우리 산업부나 또는 어떤 재벌회장들을 국가안전보장회의처의 사무처장이 쥐락폐락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저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1차장. 그 양반이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인에게 앞으로 대외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다 집중시켜 융합시켜버린다. 김태효 1인 융합체계가 될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들 금감임원에도 보내고 국민연금에도 보내고 다 보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검사 출신들이 앞으로 경제정보의 흐름의 길목을 장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보가 어디로 보고되겠어요 nsc로 갑니까 대통령실의 메리나 nsc로 가가지고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안보 논리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지 않은데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초객이 문제 해결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고 이건 기시다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상호 신뢰가 회복되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보 의견을 조정해보자. 신뢰를 회복해서. 신뢰를 회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 해군 장병들이 이제 곧 천연함 13주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해군이 그때보다도 더 큰 충격이에요. 아니 일본 초객이가 4번이나 우리를 저공 비행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그때 자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격분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도발을 받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뢰의 문제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엄연한 피해자인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신뢰의 문제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하고 일본하고 의견 조율하자는 얘기인데 이 속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진실, 우리의 원칙 이런 부분을 계속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해군 장병들의 자위권이 얼마나 먼 바다에서 임무 수행할 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권한인데 정당한 임무 수행이고 여기에 일본 초객이가 도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일본 정부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이건 국군 통수권자의 자질 문제예요. 우리 장병들 누굴 믿고 앞으로 나라를 지킵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